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나라의 앞날 위해 고민한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다른 주소로 간 메일을 오늘 손에 넣게 됐는데 사전투표 조작술에 대한 논쟁이 한참 뜨겁게 달아오르던 4월 22일 날 표본수를 기준으로 하는 2020년 4월 15일 총선 사전투표의 해석이라는 제목의 8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입니다. 자신을 이선생으로 표시한 분은 보고서 좌측 상단에 이선생 리포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입수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늦게 소개하지만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이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선생 리포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표본수를 기준으로 접근하면 4.15 총선을 사전투표는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통계학의 기본 법칙을 위반한 것이 바로 4.15 총선의 사전투표 결과다. 이것이 바로 결론 파트입니다. 다음은 이선생 리포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표본조사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표본 일부만을 가지고 진행되는 행위다.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일부의 표본집단을 구한 다음에 표본집단의 추정치를 가지고 모집단의 참값을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죠. 표본집단에는 특히 숫자가 적기 때문에 표본조사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비용을 또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표본수를 줄이게 됩니다. 표본수를 줄일수록 모집단 그러니까 전체 집단에서 갚는 참값 최종값과 차이 오차가 커지게 됩니다. 표본수를 늘리게 되면 좋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표본수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모집단에 대한 그런 참값 최종값의 추정치를 높이게 되면 그것이 아주 좋은 그런 표본조사죠. 이 참값과 표본집단의 그리고 제한된 표본에서 얻은 그런 추정치와의 차이가 오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차 범위 내에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으로 표본조사에서 표본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모집단, 전체 집단의 참값에 가까운 값을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은 바로 통계학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합니다. 표본수를 늘리게 되면 창값에 훨씬 더 다가 쓸 수 있다. 그러나 표본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비용과 시간은 많이 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생은 부산광역시 남구월 선거구의 개표 결과를 관련 자료로 테이블로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 테이블을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보시면 맨 상대는 표본수,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후보의 득표율,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이은주 후보의 득표율, 그리고 A를 B로 나눈 값,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오차라고 부르는 값을 계산했습니다. 표본수는 최종적으로 부산시 남구월은 8만 1,196명이 참석했고 사전투표에서만 2만 3,723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에 실시된 부산일보 여론조사에서는 표본, 집단 표본수는 518명, 그 다음에 4월 4일과 4월 5일에 실시된 부산 MBC는 500명입니다. 이렇게 여론 보시게 되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양 후보의 최동득표율, 창값은 50.5%와 48.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를 B로 나누면 1.037이 됩니다. 1.037, 두 번째입니다. 사전에 일부 표본만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이 값에 가깝게 결과를 얻으면 잘 된 그런 여론조사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부산일보 여론조사는 표를 보시게 되면 표본수 518명에 A를 B로 나눈 값은 1.032, 오차비율은 마이너스 0.5%입니다. 비교적 양호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산 MBC의 여론조사는 표본수 500 그리고 A를 B로 나눈 값은 0.92, 오차비율은 마이너스 10.4%입니다. 부산일보 여론조사에 비해서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만 3,723명이 참가한 사전투표에서 표본오차가 30.3%라는 엄청난 그런 크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상당히 큰 값이고 통계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통계적으로 용인하기 힘든 종류의 오차값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통계학의 기본 원리 통계학의 기본 법칙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본수가 클수록 이론적으로 추정치는 창값 혹은 최종값에 가까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법칙을 이런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표본수가 2만 3,723개가 되는데 전체 표본수의 29.2%가 차지함에 불구하고 최종값과 오차가 이렇게 큰 것은 통계학조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본수가 500개 불구한 mbc 여론조사보다도 오차가 훨씬 큰 것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전체 8만 1,196명의 표본수에서 사전투표가 차지하는 것은 2만 3,723표이기 때문에 표본수는 엄청나게 큽니다. 2만 몇 천명 되면 투표를 제외하고는 대개 할 수 없는 종류의 큰 대규모의 그런 표본수에 당한 겁니다. 따라서 이 표본수에서 얻은 득표율의 비율은 최종 결과와 상당히 유사한 값이 얻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통계학의 기본 원리이자 기본 법칙입니다. 통계학은 대략적으로 오차를 한 자리 수 정도의 퍼센테이저로 한정합니다. 한 자리를 넘어서게 되면 의심해 볼 수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부산 남구월에 더불어민주당의 박재우 후보와 미래통합당 이은주 후보의 대결은 통계학의 기본 원리를 완전히 깨뜨리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 결과는 통계학의 기본 원리를 완전히 깨뜨린 결과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수없이 관찰됩니다. 따라서 4.15 총선에서 사전선거 조작은 통계학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조작이 아니고는 달리 설명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통계학을 다시 써야 할 정도의 그런 결과가 4.15 총선 사전투표 현장에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선생 리포터의 아주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나머지 8페이지 내용들도 재정리해가지고 아주 쉽게 아마 이 선생님이 굉장히 통계학의 조회가 깊은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문건이 4월 22일 날 도착했으니까 다른 곳이 우편이 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4월 22일만 하더라도 많은 부분들이 모호한 부분들이 많았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예리한 그런 통계학적 관점 특히 표본수 라는 관점에서 사전투표의 선거결과라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명확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우리는 사전투표 선거 조작에 대해서 증거물을 하나 정도 더 확보한 셈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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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